어트너! 안녕하세요! 어때요? 손나왔습니다. 최다 7현이다, 최다 7현! 왜 이렇게 늦었지요? 원래? 안녕하세요, 아메리티비! 좋아요, 구독! 반갑습니다.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태우 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? 한 10년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. 제대로 됐을 텐데. 거기 20년 됐잖아! 20년 됐잖아! 어디서 뻥을 쳐! 어디서 뻥을 쳐! 도착했습니다. 중간에, 저를 다 담아둘기 및 대패 보충을 했습니다. 그저기에, 조절을 다 담아둘기 및 대패 발효을 한번 맞고, 그저가 비쥬기 및 대패 발효을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, 이태우는 처럼 다리, 이렇게, 이동을 나눠서, 이렇게, 이렇게, 아니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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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2, 3, 3 1, 2, 2 2, 1 3 3, 4 4, 1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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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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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